이 책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하에 대해서 석사를 마치시고 보스턴 대학에서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를 앞에 서강 선생님이라고 자세히 대가 있죠. 종교 심리학 석사와 자초 심리학 박사학위를 최대한 서강 선생님이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친분이 이렇게 두툰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책이 참고할 만한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심리현상에 대해서 심리 내면적인 것은 우리 각자 수행의 입장이고 심리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바깥 작용으로 나왔을 때 현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 또 실제로 미국에서 심리임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다하는 스님이라서 이 책을 스님들 하안경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되실까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저번에 5.2백법 도표를 나눠드렸나요? 5.2백법 도표를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는 백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5.2백법은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수행자가 그거는 구구단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는 스님들은 이렇게 보면 그냥 중구난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구난방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우격다짐해서 자기의 알량한 지식까지 계속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맞든지 안 맞든지 여러분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렇죠? 이거는 이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했구나 여기까지는 이 얘기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논리하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몇 군데 있고 평소에도 참하심에서 대화하다가도 그 부분 심지어 어떤 데 강의 한참 하고 스님은 오늘 현상 업상전상 현상 설명하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제 강의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스님은 그 부분에 몰라요. 그거는 무생법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은 하지만 나도 모르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씩 내 비유하죠. 청산가리를 내가 안 먹어봤는데 청산가리 현상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청산가리 맛은 어떻다고 이렇게 내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청산가리를 먹으면 몇 분 내에 죽고 뭐 해봤는데 한 번도 청산가리를 내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얘기인데 어떤 데 불교의 깊은 얘기를 하면 같이 아는 척하면 스님은 그거 모릅니다. 나도 당연히 알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지식은 굉장히 우리한테 어느 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딱 한 사람 한 권씩만 가져가세요. 안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혹시 한 권이라도 남으시면 삼령에 들으십시오. 아주 한 번 볼까요? 120페이지 같은 거 봐보세요. 이런 데서 내가 반하는 거예요. 120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있죠? 믿음, 양심, 부끄러움, 탐내지 않은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우리 불교에서는 이러죠. 믿음, 신심, 정진, 참계, 무탐, 무진, 무취, 불방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선심소의 11가지를 이렇게 현대식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라. 그 다음에 탐욕, 성냄, 거만, 의심 악한 견해 해놨잖아요. 탐진치 많이 견해를 해서 우리 근본 번뇌 수번뇌 중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뒤에는 수번뇌잖아요. 수번뇌를 예수님은 이렇게 해놨어요. 2차적인 불건강 요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처럼 산중에 있는 고지식한 사람이 설 수 없는 언어를 아주 잘 표현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한, 분해, 강첨교회, 질관 이렇게 우리가 소수번뇌 그 다음에 중수번뇌는 뭐죠? 뻔뻔스러운 거 무참무게 그 다음에 대수번뇌는 혜태, 방일, 산란, 부정지, 도거, 불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니우침, 수면 해면심사 이런 걸 또 부정심사라고 하잖아요. 122페이지에 부정심사를 스님은 이렇게 해놨죠. 선과 불선을 결정할 수 없는 심리상태 자, 일로 보세요. 악심소가 있고 자, 심왕은 뭐죠? 갑자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치고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심왕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덟가지 여덟가지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덟가지 뭐가 여덟가지예요? 아니, 비, 설, 신, 식, 의, 식, 말라, 식, 아레아, 식 이걸 우리 심왕이라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주관하면서 객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왕, 심왕 이 심왕에서 부가적으로 파생되어 가지고 나오는 파편들, 생각 이걸 우리는 심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심소 중에는 악하다, 선하다 이거는 심왕에서는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악은 그렇죠? 일단은 심왕의 입장에서는 선악을 구분할지 선하다, 악하다라고 밀려져 나온 것은 심소의 대상이 되잖아요. 선심소, 악심소, 선심소, 열한가지 악심소, 그렇죠? 심왕, 심소 그다음에 부정심소도 있고 변행심소라고 있죠? 누구에게 두루 공통적으로 있는 거? 자기 촉수상사 우리 흔히 자기 촉수상사 왜? 고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 그다음 별경심소는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뭐가 있죠? 욕, 성에, 염, 정, 해 그렇죠? 욕, 성에, 염, 정, 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부정심소는 선도, 악도 아닌 것은 뉘우치는 거, 잠자는 거, 살피는 힘이래 해면신사 이게 또 상응심과 불상응심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상응심에서 이렇게 심소가 있잖아요. 희로애락이 있다는 거 그 불상응은 뭡니까? 방향이다. 시간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법으로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2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94가지 법이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하고 나머지 6가지 법을 뭐라 하죠? 무의법이라고 하죠. 무의법 무의법은 어떤 게 있나요? 택멸무이, 비택멸무이, 그 다음에 허공무이, 진여무이, 또 부동무이, 상수멸무이, 그렇죠? 수상멸이란 상수멸, 생각을 하는 수어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상수, 흔히 상수멸하면 멸진쟁이라 하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수, 낙수, 사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일어난 수, 상수, 상수멸, 진여 이렇게 그 융무위가 있어요.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환경을 공부하면서 필수불가결의 책이라 이 책은 반드시 보셔야 될 것 현대 언어로 잘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씩 보셔를 해드린 겁니다. 뭐 이렇게 싫으면 책꼬지에 꼽아내면 됩니다. 책꼬지만 성부를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이거는 이제 후반전 저기 뭐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이거 잡아서 명나라 시대의 최고의 선성 앉아서 자탈하셨다는 감산, 덕청선임의 그 기대되는 기신론 직회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대목인데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하환경과 기신론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관계, 인생관 여기에 대해서 불교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대성불교관 있잖아요. 이거 총체적으로 정리해 제일 잘 된 거 다른 사람 거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누구 거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도인들 걸 삼아야 돼요. 선지식 거. 그분들 것만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봉화에서, 강주에서, 충청도, 세종에서 멀리 멀리 오셔가지고 시간을 원래 계획대로 하면 9시까지 하는데 조금 우리가 땡기잖아요. 시간을, 그렇죠? 땡겨가지고라도 먼 길에 오셨는데 저하고는 상관없이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자가 그 저기 하음의 종장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11페이지 10페이지까지 했는가요? 11페이지까지 했네요. 그렇죠? 네? 10? 10페이지 10페이지까지 했죠? 세존에 불과사의한 득을 해서 오늘 거기 부스 차례죠? 지난 시간에 혹 찾아보셨습니까? 상방강명 한방강명 보방강명 겸웅스님 안 찾아보셨지? 이런 걸 조주 선생님께서 옛날에 좋다 삼천 못타 800 아침에 삼천대 뚜드러 패고 저녁에 또 800대 더 뚜드러 패라 했거든 자, 앞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만이로 된 기때에서는 항상 강명을 놓고 해놨죠. 또 항상 끊임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강명을 놓고 줄 한번 쭉 꺼보세요. 이걸 원문에서는 항상 상자 써가지고 상방강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보리수는 아주 높게 솟았다. 보석들 또 잎이 무성하고 구름과 같았다. 만이보석으로 그 열매가 빛을 먹고 불꽃을 바른 꽃과 꽃사의 나일 때 그 보리수 주위에는 돌아가면서 모두 강명을 놓고 해놨죠. 9페이지 다섯째 줄 말씀입니다. 보리수 주위에서는 돌아가면서 해놨잖아요. 그죠? 주접 모두 강명을 놓고 해놨잖아요. 그죠? 이때는 한방강명이래요. 모두 함께 할 함자였지요. 함께 할 때 함경냉면 할 때 함흥냉면 할 때 함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 말인지 알고 이해 가십니까? 강명을 놓는데 똑같은 강명을 항상 놓는데 이 말을 갖다가 단어 하나만 살짝살짝 이렇게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안타의 자비심을 그런 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리수 땅 보리수 궁전 궁전 모든 부처님의 강명을 나타내 보이며 그물이 되었다 구호도 어디 하나 있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자자 자, 10페이지 그 보석으로 된 나무들이 햇을 바로 위에 보면 보석들이 모두 다 강명을 놓아서 해놨죠? 예? 한글로 해놓으니까 맛이 없는데 한문으로 보면 똑같은 말을 이렇게 이렇게 또 널리 자, 한번 보세요 항상상자 상방강명 모두함자 한방강명 넓을보자 보방강명 항상항자 항방강명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단어를 똑같이 상방강명이라고 하면 다른 단어를 바꿔선 것은 무슨 때문에 그래요? 그 나마 글자 속에서도 장음을 하고 꾸미려고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자비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테크닉을 먼저 배우면 안 돼요 숨쉬기를 고른다든지 뭐 이런 걸 배우면 안 돼요 수행을 할 때도 뭐부터 배워야 돼요? 신심을 배워야 돼요 그죠? 신심을 어제 아래 식목일인데 나무에 뿌리를 하나도 심지도 안 하고 심었다 뺐다 심었다 뺐다가 뿌리가 신심이잖아요 그죠? 신이 도원 공동모로 하는데 신은 도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근데 이 뿌리를 땅에 심었다가 쫌에 뽑았다가 신심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거는 신심이 아니라 한 번 심어버리면 그 신심은 낙낙장소이 된다 이거지 나중에 그 신심이 그 뿌리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맺는데 그게 안 되면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음식도 이렇게 맛있게 하려는 일단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남인들 꾸며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데코레이션부터 음식을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고 예? 일단 음식 맛이 없어도 개떡같이 생겨도 어떻게 맛이 있어야 되고 정성스럽게 하려는 정성스럽게 하려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전은 우리 지식을 잘못 보면은 제가 지금 해나는 제일 위험한 책이 이 책 이와 같은 책이에요 이거 이거는 20년 30년 해가지고 이렇게 줄인 거는 우리가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 줄인 건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하암경을 테크닉적으로 문단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하니까 이렇게 금방 익히고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하암경을 다 봤다고 하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해나가는 거는 이렇게 해나가고 짚어주는 거는 낱낱이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 다 보셔야 되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암경 이거 두 건이 끝나면 여러분들 하암경에 대해서 길목에 대해서는 막히는 건 없어요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나 내비게이터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네? 내비 찾아가는 거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KTX 타고 서울로 이렇게 갔어요 서울로 갔어요 서울 갔는데 KTX 타고 서울 갔는데 KTX 갔어요 사람이 갔어요 KTX 갔지 경문 선생님은 KTX 갔지 사람이 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간 거예요 오늘 칼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칼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하암경에는 좀 보고 가시죠 삼성의 왕회장도 저렇게 누워 계시고 몇 개만 이렇게 짚어보더라도 인생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 건가 우리가 분명히 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훌륭하게 다 사시고 가셨지만 어차피 우리한테 정해진 길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자 오늘 진도 나올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한 18분이나 지나버렸네요 20분 가까이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을 말하다 그때의 세존께서 이 사자자에 앉아서 일체의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뭐가 나오세요? 시성 정각이 이제 나오네요 가장 바른 깨달음이 저 앞에도 나오고 이루셨습니다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들어가서 낱낱이 모두 평등하였습니다 과거에도 평등하고 현재에도 평등하고 미래에도 평등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래, 무일물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 평등이란 말은 청정이란 말하고 똑같고 청정이란 말은 무상이란 말입니다 무상 모양이 없으면 허공이 얼마나 평등합니까? 이곳에서도 허공이요 저곳에서도 허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진체가 그렇다는 거죠 심체가 진체가 지혜가 그렇다 그런데 튀어나왔다라면 평등이 아니라 차별이요 차별은 뭐예요? 차별이 있다? 없이 큰닝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삼세제불이 무슨 법성이다? 동일한 법성이다 가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스님 무슨 불찰임? 불찰 미진순이라 내일대는 모든 게 부처님 세견이라 가거심 부처님 가득하고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부처님 가득했는 거라 가득했는 거라 왜 가득할 수 있죠? 본래 없기 때문에 저 하늘에 달이 한강에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강마다 천강 망강 응망강의 달빛이 동시에 빛인데 그렇죠? 이거 자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저 패스파인드가 저쪽에 하성너머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거기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내왔잖아요 우주사진 어디 경동택배를 보내왔나요? 뭘로 보내왔죠? 어디? 우체국 택배? 어디요? 미국 회사에서 가져오나 한국 회사에서 가져오나 이 허공에 허공과 여기가 누가 날려온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동시 구조기 찢기는 거예요 모든 과학적인 것이든지 우리 심리현상 있잖아요 아니 저기 하성에서 편지를 보내왔잖아요 정확하게 하성사진을 보내오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날라와요 어떻게 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그야 그것이라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1m 앞에까지도 내 얘기 안 가잖아요 여기는 지금 세줌위원품 우리 배우는 자체가 뭡니까? 이왕 첫차 버리자 부처님 버리자 해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모든 삼천대천 세계에 꽉 차버리잖아요 수염부감 미부주 보현일체 중생전 아 이거는 업식의 차별에 따라 나타난다 그렇죠? 그런데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진여 자성 당체라는 겁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자꾸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이 위대한 존재라고 여기에 대한 인식을 자꾸 파고 들어가야 돼 여기 처음 보면서 그 몸은 일체 세간에 충만하였습니다 됐잖아요 왜 충만했겠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이게 이게 법신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지만 비유는 한문으로 끝나는 건데 이게 법신이 이렇게 있으면 내 몸이 이렇게 쫙 삐쳐나간다 거울을 여기 갖다 대면 여기 나타나고 여기 갖다 대면 여기 나타나고 갖다 대는 족족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저 삣도 이렇게 삐치는 것이 있지만 이것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상이 쫙 연결돼 이 흙이 다다다다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중간에 이게 그걸 뭐라 하지? 포토샵 할 때 레이어 레이어 이 셀러판 종이처럼 레이어가 이렇게 그렇죠? 레이어가 같은 공간에 이게 한 화면에 있는데 레이어가 백천만 개가 천 개 마흔 개가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인식에는 레이어만 탁탁 드가오르잖아요 포토샵 못하는 사람은 얘기할 거 없고 그런데 그건 한 공간도 없는 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 공간도 없는 속에 묘유로 꽉 차가 있거든 우리 그래픽 인터페이셜에 GIF 파일을 만들어 보잖아요 요즘 저거 안 찍나요? 백판 찍어보잖아요 백판 그렇죠? 백판 찍었는데 백판이 한 장 사진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라라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런 게 한 공간도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라서 여기가 얘기가 다른 분들은 저 무슨 얘기가 싶어 와 형하는 분은 그분을 위해서 한 얘기라 아니여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아는 사람끼리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게 컴퓨터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식물적이든지 동물적이든지 물리학이든지 생리학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화학적인 것든지 그런 게 다 실제 상황으로 사판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MBC 전파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KBS고 다 흐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눈에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면 안 흐르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텔레비나 라디오 인연이 돼서 주파수와 채널이 맞을 때는 그 장면이 딱 레이어처럼 딱 그 장면은 MBC 뜰 때는 KBS가 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생각 할 때 두 생각이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갈 뿐이지 생각을 하나가 하나밖에 못해요 절대 그렇지만은 넘어갑시다 왜 또 흥분하면 그 음성은 시방 국토에 두루두루 순응하였습니다 꽉 찬 거예요 비유하건대 마치 허공은 온갖 물상들을 품고 있지만 모든 경계에 대해서 차별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도 차별한 것이 없고 허공도 그 허공이 구름이 지나가든지 달빛이 지나가든지 바람이 지나가든지 허공은 무심한 거죠 여기는 우리 마음의 심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 저번에 뭐랬죠? 종체기용, 서병, 귀체 또한 허공은 온갖 세상에 두루하면서 허공을 어디에 비유한 거예요? 허공처럼 넓은 삼세에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이판의 마음 저번에 뭐랬죠? 이수, 사변, 사득, 이융을 숙제로 해가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이와 사, 채와 용에 대한 이해가 없어지는 이 글을 읽으면 하나의 글자일 뿐이다 한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속눈썹에 부처님이 팍 박힐 때 있거든 한참 또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천수물 속에 부처님이 퐁당 빠져버릴 때 이런데 부처님이 다이빙 엄청 잘하신다고 그런 건 전부 뭘로부터 벌어져 나온 세계예요? 업식에, 그죠? 업식에 눈뜨고도 이렇게 보고 눈 감고 꿈속에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어른 선생님은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선생님인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참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시게 말씀하시게 한참 정진하시다 당신이 붕 떠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눈 뜨고 그분이 이제 헉 말씀하실 분은 아니고 그런 얘기들도 이제 뭐 각자 역량에 따라서 이해하고 소화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래야 되겠냐 요즘 현대 언어로는 뭐라 하죠? 유체? 들어놔봤죠, 그죠? 들어놔봤지 그러니까 또 유체 이탈 된다고 막 거짓말하는 놈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인데 어디 주소 들은 얘기 듣고 우리는 뭐 이때 어떤 데 환경 얘기 주소 듣고 내가 환경이냐 해보는 거 골치 아프죠 하도 이제 환경 안 들을만 하시니까 어떤 데는 그렇게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 선임입니다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이라고 이제 진행하는 거죠 또한 허공은 온갖 세상에 두루하면서 세상은 인년생멸이고 허공은 불생불멸이에요 이렇게 같이 묻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국토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몸은 항상 일체 도량에 두려워 앉아 계시면서 항상 이게 이래서 우리가 예불할 때 뭐라 하죠? 상주일체 이런 뜻으로 옛날 어른들이 예불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보살 대전 가운데 그 위강이 혁혁한 것이 마치 태양이 떠서 온 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달마스님이 그랬죠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달마스님께서 출가하실 때 아버지 초상 다 치르고 출가하셨죠? 달마스님이 몇째 아들이에요? 참 그래도 어록도 다 읽으시고 참 대단하십시오 좀 읽으십시다 항지국의 셋짜들이었죠 두 아들한테 맞이하고 두째하고 물으니까 이제 바냐다라 존자가 달마 대사를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런 거 좋은 구슬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바냐다라 닮았으님 그 서성한테 갖다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고 뭐 이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데 세본대 세상에 이름 있는 세본대 세상에 보배 중에 보배인데 이걸 스님께서 법력도 수송하시고 하니까 스님이 좀 지니실 만한 거라서 궁중에 있는 걸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반자다라 선생님이 근기가 어떤가 싶어 달마한테 쿡 질러보잖아요 그거는 훌륭한 보석 많이 보배 그거는 보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여기 불 다 끝부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미체를 받아야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빛나는 그런 거는 보배라고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캄캄한 데 있더라도 무명 업식 속에 있더라도 저절로 홀로 빛나는 마음에 지혜 강맹이 심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보배입니다 지강이라고 나오죠 지강이 어로게는 마음의 지혜 강맹 지강이 그거야말로 다른 거로부터 우리는 뭐라 해야죠 그게 자성청정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도움받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자성 자체가 그냥 텅 비가지고 맑고 환하고 그게 우리 마음 속에서 자비로 하얀 돼가지고 지금 억지로 자비심을 이렇게 구속돼서 이렇게 내는 자비도 있지만은 나중에 툭 터지면 무연 대비가 돼가지고 그냥 인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모든 인연을 저기 쏟아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좀 인연 따라간다는 말이 좀 친한 사람한테는 자비롭다가 좀 미운 놈 있으면은 무자비스럽고 이런 게 인지상정이에요 오늘 어른 선생님 건당할 때 오늘 어른 선생님 건당이 25명 건당 오늘 건당씩 치르고 내려왔거든요 좀 늦었는데 좀 미운 제자가 건당하니까 죽비 이렇게 바쳤거든 죽비 준 김에 이리 와봐 이렇게 덩어리를 갖다 대니까 죽비 크잖아요 죽비 굉장히 두꺼운 거 옆에서 저는 또 바람이 였습니다 선생님 세 개 때렸어 세 개 말리는 신윤이가 더 밉다고 선생님 세 개 세 개 때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 오늘 건당식 하신 분 오늘 두 분 참석하셨는데 인정사적 없이 평소에 마이크 잡고 시끄럽고 이랄까 그 분불이 어디 하실 데가 없어요 오늘 죽비 잡은 김에 본전 다 뽑으시더라고 죽비 들은 김에 뭐 하나 해야지 사람들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진수님 놀라셨죠 너무 세 개 때리셨죠 그때 그 선생님이 맞을 때 사실은 우리도 같이 가슴 아파야 되거든 스님이 이제 미운 사람 때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짊어지고 갈 우리가 그 죽비를 같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래요 남 세 개 때려 놓으시니까 세 개 때리는 게 맞는 거 보니까 이야 우리가 저 죽비를 맞아야 우리도 죽비를 저거 아까 몇 대 좋다 삼천 못다 팔백 아침에 삼천대 뚜드려 패고 저녁때 팔백대 더 뚜드려 맞아도 내가 인가해 되겠나 싶은 거라 항백 스님은 한 번 때리면 이십방식 삼십방식 때려가지 임재 스님은 얼만 죽이버렸잖아요 그죠 임재 그게 자비로운 것이라 자비로운 거 이 법을 전해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초리를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잔소리를 해야 되고 에? 이야 참 죽비 그거 누가 잘 만들었어 죽비 으 으